아 비행기 수리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으로 대체항공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권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비상구 앞자리를 8만원 주고 샀습니다 추가로 8만원 더 내고요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헬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시간 반의 비행을 마치고요. 뉴델리 공항에 오면 여기 부처님 손바닥 찍는 게 국룰이죠. 델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저기 에어텔 부스에서 유심을 샀어요. 400루피네요. 한 달 동안 쓸 수 있고 통화는 무제한 하루 데이터 사용량을 1.5기가까지 쓸 수 있습니다. 뉴델리역까지 공항에서 가는 메트로 티켓 끊고 있는 중입니다. 인도가 변해가고 있습니다. 줄을 잘 씁니다. 이런 이럴 수가. 아 긴 길을 고쳐서 찾았습니다. 호텔까지 도착했습니다. 찾으라. 안녕하입니까. 첫고 제가 더 던다, 제가 더 던다